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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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살자 메타 보면은 제가 암살자 하는데 아쉽긴 하네 카밀이 뭔지 보여줄게요 암살렘 했다가 미드 카밀로 준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해요 카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찝진창 못봐요 뭘 1절만에 하고 갔어 아 사탕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네 배치 가자 화이팅 에? 뭐라고 한거지 배치? 배치 가자 난 비트콘을 안해가지고 우와 내피 왜이래 가자가 약간 무슨 재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무기를 쓰는지는 상관없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자 이 새끼 화나네 좀 오르니 쎄구나 내가 더블쓸 때마다 쟤 더블쓰니까 뭐 아무것도 안되냐 못살아 못살아 이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거마오르니라 너무 쎄잖아 싸면 안되지 왜이러니 아 왜이러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히힣 1-2 s 1-3 s 도움말... 하아.. 게임이.. 아 내가 엘데스를 시작.. 엘데스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 오른.. 오른 좀 쎈데 강력한 놈인데 오른 어.. 이거 아예 안된다 지금 하면 안되겠다 아예 아.. 아.. 이겨줘 나이스 아.. 내 최선을 다했어 어.. 죽겄다 야.. W 이렇게 만화 되는데 오.. 살았네 설마.. 어 라인 한 번 더 밀어줘야지 그래 착한 놈이네 착한 놈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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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 아.. throw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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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 아.. 아.. 으 proces 아.. 아.. 내 최선을 다했어 또. 나 항상 최선을 다해. 폭풍을 찍어서 그랬네. 요즘 폭풍 해결집 메타림. 무조건 1시간 게임. 폭풍. 난 궁금한 게 어제 폭풍 해결집을 예측하고 찍었을까 하는 거예요. 찍은 사람 있을까 싶어. 빌트오버의 진단을 내 영혼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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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뒤에서 피들스틱이 나오죠? 살 수가 없잖니. 빌트오버의 진단을 내 영혼을 바쳤다. 빌트오버의 진단을 내 영혼을 바쳤다. 빌트오버의 진단을 내 영혼이 작다. 빌트오버의 진단을 맞는걸로 ideological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킬을 Have 1,000m 가위라도 못하겠다 어허 랩 어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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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삭 흑내 회다가 못 물리게 빨라야 되는 법 흑 후회는 우리의 영원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시만요 뭐하네 우리팀이 왜 허둥지든대니 어디로 갈지 모르니 카미를 왜 찍는거야 이걸 내가 잘못한 걸로 아는 사람이 있네 의의가 없다 특포만 뜨면 할만할 것 같은데 특포만 뜨면 내가 다 내볼 수 있는데 흠 흠 흠 흠 흠 쓰레기 흠 흠 흠 흠 와우 전쟁이 지배하기 정합성만큼 중요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술과 내 사이엔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달까? 아멘 뜯었다 그래 드포 이제 여기서 히드라만 뜨면 돼 그럼 이길 수 있어 서레를 왜 해? 진짜 군반데야 서레를 다 하십초 오우 아파라 Corona 다클네 루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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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죽었어요 나이스 샷 우리팀 나 잘 크기만 하면 나는 카메라를 잘하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일단 왔던 이 액체는 이 액체 nadia 역시 이 액체들은 이 액체들은 확인할 사람 없냐? 왜 우리 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민들 확인해 확인 안해 아 근데 어떻게 중앙에 와들 가라? 내가 그러면 중앙에 탈 궤가 없었어 아 여기 방광호장 음 프로의 운영을 보여줘 볼까? 이제부터 프로의 운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놈들은 순삭이에요 저의 먹잇감이죠 저는 한방감이에요 잡으리로 가세요 이런거는 바로 가죠 그냥 제가 방금 피드를 자르므로써 바론을 먹었어요 벌써 캐리했죠? 이제 킬 잘 먹었고 잘 컸고 여기서 템은 템을 무엇을 가야 할까? 코르키가 바텀으로 뛰는 무빙했고 음 코르키가 바텀으로 좀 알았지만 좋네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텀으로 뛰는 어그를 끌어져서 우리 팀이 다이브를 해서 중동을 잡았대 저 피드스틱이 날 좀 화나게 하네? 쟤만 죽여야겠다 이거 여기서 정령의 형성은 안가고 수은을 가야겠다 수은을 가고 뭐하니? 여기서 한 명을 여기 아까 와드고 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 여기서 한 명을 여기 아까 와드고 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 어수 아 아 급켬 감히 급켁 가믄! 미안하다. 이프를 너무 1투모미터로 써버렸다 이프를 이런 이제 수은 들어가지고 피를 스틱 그냥 만나면 죽여버릴게요 아 근데 수은이 이게 안가도 될거 같은데 내가 곰포를 맞으면 가야돼. 이건 가야돼 내가 곰포를 맞으면 안돼 난 무조건 다 수은을 풀고 다 죽일거야 핑크는 항상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은 2개씩을 사주세요 핑크가 롤의 핵심입니다 롤의 핵심 옦다 오우 질뻔 했어 인크를 깔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엽네 태양이. 아이고. 까비. 어 수은을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수은이 필요 없는 아이템 같아. 팔까? 팔아버릴까? 팔아버릴템 110초 남았습니다. 기다려주십쇼. 이건 그냥 내 집을 뿐. 이 날이 풀리는 랍다. 내각선은 양이 거리라. 이 날이 풀리는 랍다. 저의 멍렬. 나는 너너라. 파악. 이 날이 풀리는 랍다. 그 날이 풀리는 랍다. 이 날은 랍다. 이 날이 풀리는 랍다. 이게 풀리는 랍다. 지금 뭐하냐. 목표 3 목표 3 긁어 3 이게 바로 카밀 그건 저한테 카밀을 배우고 있긴 한데 매준도 잘하긴 해요 경영웅보다 카밀을 작은 카밀 다운 다운 처음으로 봅니다 여기 여기